하아 구매로 너의 아빠 바보야 바보 아니래도? 바보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사 수종원입니다 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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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가릴까 도지까봐서 가나나나 전화번호를 말해줘! 공공 이 번호로 보낸다 내일 피아노 학원에서 봐 멋있네요 이런 걸 여기서 지금 못 떠나는다 배부로 두 번째로 싹 아론든 여덟살 소정환입니다 난 부인 넷 부인 소리멘트 내 아는 너 여기는 양기 멋진 페이스 고정환의 가춤 하루 저 꼭 기억해주세요 이게 니가 뭐라 뭐라 내게 말해도 위험 위험해 꿈인 듯 꿈이 아닌 듯이 꿈속 같은 너 Oh dreamy girl Oh dreamy girl Oh dreamy girl 내 삶 가득 창의 너를 낳아 지켜 저 바람이니 Oh dreamy girl 지금부터 새벽까지 어디든 걸어가 잠 나와 같지 모래봐도 넌 너에게로 이끌려가 Girl 새벽 너머 아침까지 누가 뭐하라 나를 탓해도 나를 좋아해 이걸 왜 누가 사? 내가 버스 내가 버스 줄게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내가 아귀자 입금해 준다고 오 신나는데 일곱 오 내년에 인기가 나 왜 그러는데 나 성장 있어 나 사랑이 커 나 나 계란 거야 넌 여기 찍으면 못 사는 남자니까 여기 찍으면 못 사는 남자니까 아 아 하 하 우리 구독은 당신이 진짜 본격